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영리병원과 교육의원 제도를 놓고 10여 년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영리병원을 없애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3년 전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탄생했던 녹지국제병원. 의료의 공공성이 위협받는다는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병원 측의 반발로 소송에 휘말린 상황.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고쳐서 영리병원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도의회의 내부 검토에서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외국인 전용기관으로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영리병원 개설 특례 부분을 삭제하는 두 가지 안을 도출했는데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방향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폐지 논란까지 일었던 교육위원 제도는 출마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 운영위원도 출마를 허용해 지금처럼 퇴직 교장들만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일은 막자는 것입니다. 교육관 피선 자격에 맞춰 관련 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제주에만 유일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학교 자치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경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 카지노 허가 갱신제 도입과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 110개가 제시됐습니다. 도의회는 전문가토론회와 도민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에 개정안을 확정한 뒤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의회와 국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지만 사안들마다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 정부나 제주도의 입장도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진상조사 소의원회 신설과 관련해 제주 지역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추가 진상조사를 4.3평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거나 포함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실질적 조사를 4.3평화재단이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오영훈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소의원회 역할에 조사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현행법에 따라 재단 측이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전세버스로 단체 관광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539명으로 늘었습니다. 539번 확진자는 아라동 가족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5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기침 증상을 보여 그제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3명은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된 상황. 문제는 서울에서 제주에 여행을 왔다 확진된 538번 확진자 A씨입니다. A씨는 여행 마지막 날인 그제 서울에 있던 남편의 코로나19 확진 통보에 제주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A씨가 단체 패키지 여행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 일행 3명과 제주에 온 뒤 이틀 동안 전세버스로 단체 관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와 가이드, 또 다른 여행객 등 20명과 접촉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들 가운데 관광을 마치고 돌아간 5명은 해당 지역 보건소로 넘기고 도내에 남은 15명을 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이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서 기사님까지 포함해서 식당에 식사했으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인 경우는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5명 넘게 모여 함께 진행한 단체 패키지 관광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 모객 행위를 통해 각기 모르는 사람 5명 이상이 여행이라는 개별 목적으로 모인 것이라면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 45인승 버스의 절반만 탑승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켰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설 연휴, 비슷한 예약이 줄을 잇고 있는 전세버스 등 관광업체가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려했던 관광객 확진 사태가 터지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설을 앞두고 화폐 발행액과 환수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설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도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1,2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감소했습니다. 또 화폐 환수액은 146억 원으로 지난해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관광객 감소와 경기 부진으로 화폐 환수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지가 상승과 개발을 노린 불법 산림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멀쩡한 소나무에 제초제를 넣어 말라죽게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마치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 말라죽은 것처럼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고사한 나무는 19그루. 주민 신고를 받은 제주도는 해당 임야에 소나무 재선충 감염 여부를 조사했지만 재선충은 발견되지 않았고 재초제 성분에 의해 죽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사한 나무 기둥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6개나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으로 재초제를 집어넣어서 말라죽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치경찰이 토지주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재초제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자치경찰은 개발을 위한 토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소나무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주는 임야에 자풀을 없애려고 재초제를 사용했다며 나무를 일부러 고사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 하지만 사유지라도 임야에 나무를 멋대로 훼손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개발을 노리고 불법으로 살림을 훼손해 토지 전용을 시도했다 적발된 행위는 47건의 5헥타르. 제주시는 해당 토지주를 고발 조치하고 다음 달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삼척의 아름다운 해변이 침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깎여나간 곳이 한둘이 아닌데 항만을 건설하거나 어항을 확장하는 곳 주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원영동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근의 발전소에 해상공사장이 들어서면서 해안선이 훼손된 삼척 맹방해변입니다.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육지에서 바다로 뻗어나가는 재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칸막이 같은 구조물이 여러 개 생기면서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은 잃어버렸습니다. 삼척의 해안선 길이는 93km. 곳곳에서 이런 침식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척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작은 후진 해수욕장. 지난해 말 2천 톤의 모래를 메웠지만 다시 깎여나가 절벽처럼 변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어항의 방파제를 보강한 데 이어 지금은 동해악 신항만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마을 주민들로서는 예전부터는 작은 해수욕장이었지만 백사장도 이쁘게 입고 그랬는데 깎인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삼척 궁촌항 남쪽은 방파제 확장 때문에 여러 마을의 해변이 줄줄이 쓸려나가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이어진 철로까지 수시로 위협해 레일바이크 운행이 위태롭습니다. 돌망태와 쇠기둥으로 근근이 막아내는 상황입니다. 삼척의 최남단에 가까운 월천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완전히 파괴된 곳입니다. 가스공사가 인근의 항만을 건설한 뒤 백사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끈질긴 항의로 가스공사가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삼척의 아름다운 해안선이 개발의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기온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는데요. 특히 고도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공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등산객들은 산불 조심하셔야겠고요. 당분간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설날부터 일요일까지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1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대체로 맑아서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8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항공편과 배편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수증기를 머금은 안개가 따뜻한 남서풍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연휴 기간 동안에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서쪽 공항을 중심으로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짧겠는데요.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과 배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3도, 서부와 남부는 5도, 동부는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11도, 남부 13도, 동부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도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도 남쪽 원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항공편 운항은 대체로 정상 운항 되겠습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정산읍 도의원은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이 반대운동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무책임으로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을 다루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반 여론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일과 4일 제2공항 건설 촉진 범도민연대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설치한 찬성 홍보 현수막 20여 개가 사라졌다며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주변 CCTV를 분석해 차량과 용의자 2명을 죄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한편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도 이달 들어 반대 홍보 현수막 수십 개가 찢어지고 찬성 현수막으로 대체됐다며 경찰의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76억 원을 들여 우범지역과 여성안심구역 등 282곳에 CCTV 1,200대를 새로 설치해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에 대응하고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내에 설치된 CCTV 관제센터는 지난해 안전사고 예방 대응과 범죄 수사 영상 자료 제공에 만 건이 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침수재해 취약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침수재해에 취약한 곳은 도시화로 인구 증가율이 높다며 개발을 제한하고 건축대지를 높이며 하천 저지대 건축물은 이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건축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한라산 구상나무를 토종 미생물을 이용해 살려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라산에서 발견한 토종 뿌리 곰팡이인 균근균을 구상나무 1년생 묘목에 접종한 결과 생존율이 평균 97%로 처리하지 않은 묘목보다 1.5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상나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라산과 지리산에만 자라는 특수산종이지만 기후변화로 분포면적이 33% 감소했습니다. 설 연휴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공항만에서 다른 지방 가금류와 가축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치경찰과 합동 단속하고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야생조류의 폐사체와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6건 검출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